10편 5편을 오늘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히브리어로 읽고 어떻게 하면 같이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10편 5편에서는 특별하게 이전에 보지 못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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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타하베 나는 엎드려서 절합니다 누구에게 엘헤칼 카드스카 거룩하신 성전에서 헥칼한 팔러스의 홀리네스인데요 거룩한 궁전을 향하여 엎드려서 이게 에스타하베 이슬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많이 보았는데요 이 엔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서 이렇게 온몸을 다 엎드려서 이렇게 프로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들을 탄학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혼돈이나 디스트레스 중에 시인이 성전에서 찾아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오늘 10편 5편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올바른 자기를 미워하거나 어떤 괴롭힘을 주는 어떤 원수들의 공격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길을 행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10편 5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0편 5편의 마지막 부분도 좀 이렇게 본문 부분하고 마지막 시작과 본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이 10편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기도에 미치지 않아야 하고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떤 이스라엘 해중 전체 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기를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10편 히브리스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13절의 내용이 키 아타 트 바렉 차티크 아도나이 카치나 여기 카치나 여기 like a shield 이렇게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촌 타으 트 레누 이렇게 해서 이 단학을 보면 for you surely blessed the righteous man, oh lord encompassing him with a favor like a shield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네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여기에 마지막 부분이 요하여 주는 은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11절 앞에 부분도 읽어보면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이 10절까지의 내용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개인의 어떤 강구가 들어가 있지만은 흔히 우리 10편에서 보았듯이 11절 12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의인 그러니까 이 엔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축복이나 기도로 이렇게 10편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편 5편의 전체 시인에 처한 어떤 공경이나 상황들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들에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해석과 강의할 때 각 10편은 각자의 배경이나 해석의 배경 내용들이 각 10편마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10편 전체를 다루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같이 10편 5편 전체를 같이 읽으면서 뜻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 그리고 시인이 처한 어떤 개인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어떤 찬양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10편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오는데 히브리어를 알면 더 읽을 때 더 도움이 그 느낌이랄까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법적인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론적으로도 히브리 본문을 읽는 것은 이 10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편 5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10편 낭독 시간은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람 나 체 엘 한느 히로트 미즈모르 다윗 암마라이 하아지나 아도나이 빈 나 하깃기 하쿠시 바르 콜삽이 마르 기 베로하이 기 엘 레카 엘트 팔랄 아도나이 복헤르 티스마 콜 리 북복헤르 에 아렉 아락 르카 바 아차 페 기 로 엘 하페 치 레사 아타 로 요구 르카 라아 로 이트야 즙 부 홀르 림 르 내게드 에 내카 산 내 다 콜 포 알래 아벤 드 아베드 토벌 레 카잡 이이 다 밈 우 밀마 여타 에브 아도나이 바 아니 브 로브 하스트 카 아보 베테 카 에스타브 하베 엘 헥칼 카드 스 카 버 이르 아테 카 아도나이 느 하느 느 해니 버 지드 카테 카 르 마안 쏘르 라 합사르 르 파나이 다르게 카 기 엔 버 피 후 늑코나 키르 밤 하보트 케 레버 파투 아흐 그로 남 러 쇼 남 야 할리 군 하 아시 메 엘로힘 이드 볼 미 모 아쳐 테헴 블러브 피스 에헴 하 디 헤모 키 마루 바크 버 이슴 무 후 콜 호 세 바크 르 올람 여 란 내 누 버 하타 세크 아 레모 버 야 알로 추 버 카 오 하베 심카 키 아타 트 바 레카 차 딕 아 도나이 카 치 나 라 촌 타우 트레 누 이렇게 해서 일단은 10편 5편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자주 등장하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 기도에 관한 표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반복돼서 아침 포케르 에에라크 르카 바 아차페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더 보면 여기에 바랄 하는 게 이 단어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키 엘레카 에트 발랄 아 도나이 포케르 티슬마 콜리 이 제가 이 유학 시절에 이 10편에 보면 아침과 저녁 이런 표현들 특별히 이 한국의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침에 이 새벽 기도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요 좋은 전통이 있는데 어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사실 10편에서 아침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아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아침에 하는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한 것이 기억이 나군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이 3절 내용 이 3절부터 보면 이 탄학 성경에도 he the sound of my cry my king and god 이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이렇게 왕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시인도 마이킹 마이 가드 여기에 보니까 말키 벨로 하이 벨로 하이 이렇게 하이 여기에 벨로 하이가 아니고 해이군요 엘 벨로 하이 이렇게 해이 여기 엑센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hear my voice oh lord at daybreak at daybreak I plead before you and wait 여기에서 wait 하 기 기 한단 말입니다 아 네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내가 아차페 여기에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이렇게 조금씩은 여기 한글 성경에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조금 번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히브리 단어 자체의 해석에 좀 주의를 해야 될 단어이고 좀 본문상에 좀 선택을 해야 될 내용들이 연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번역 성경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본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좀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떤 본문 비평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학자들이 이런 본문들을 택할 때 이 단어들을 번역할 때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시편 낭독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편들을 통해서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